인천 수도물 유충 발견 소식에 급증한 인천 수도물 유충 발견 소식입니다. 환경부에서 전국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부산지역 정수장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산지역 배수지 점검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정내 싱크대나 세면대 하수구, 아파트 저수조 등에서 유충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습하고 무더운 장마기간이 길어지면서 저수조에 유충이 번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것도 원인으로 보입니다. 어느 때보다 가정집 저수조에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주택의 옥상마다 설치된 물탱크라 불리는 저수조, 5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1년에 2번은 청소하도록 되어 있지만 23만 개의 부산지역 개별 저수조는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 물탱크, 이 부분은 정말 치약하거든요. 그리고 가정에서 6개월 단위로 청소하고 또 이게 하는 부분은 돈도 들고 이러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의무화되어 있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치약합니다. 80개를 목표를 합니다만 가정에 곳곳에 배수지를 만들면 배수지를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우리 간에서 유지관리도 하고 이러지만 가정에서 물탱크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관로 세척 횟수를 늘리고 노후된 수도관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의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된 곳은 고도 정수처리 시설인 활성탄 여과지, 물에 남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기적인 세척이 중요한 시설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부산지역 정수장에 대해서 역세척 주기를 5일에서 3, 4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